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가지고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부등상 가격 진짜 많이 올랐고 또 주식도 요즘 살짝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버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 눈치가 빠른 투자자분들은 아 이제 곧 위기가 올 것 같다 나는 위기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통제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왜 통제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위험의 반대말이 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의 반대말이 안전이 아니고 통제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동차가 우리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릴 수 있죠 100km, 120km,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제한도 없다고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악셀이라고 하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속 페달을 막 밟아가면서 속도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속 페달을 막 밟을 수 없겠죠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차를 네트 대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도 위험을 우리가 잘 이용하려면 위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로버트 기호사키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의외죠? 저도 처음에 보고 통제? 무엇을 통제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책을 보니까 로버트 기호사키가 교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로버트 기호사키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학생일 때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쭉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분, 적분, 실과, 바른 생활 이런 것 배우셨잖아요 이 교과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지 선택한 적은 없죠 이미 국가에서 짜놓은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을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겠다?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배정되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학 얘기 많이 할 때 미분, 적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미분, 적분이 우리 실생활이 꼭 필요하다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해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미분, 적분을 왜 배웠습니까? 그것은 수학 필수 과목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미분, 적분을 배웠지만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미분, 적분이 중요해서 배우는 걸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놨으니까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배우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 정말 이게 중요하에서 배우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리, 요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리 예를 들면 우리가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그 12년의 컬리클럽 동안 수학을 배우듯이 요리를 배워가지고 뭐 한식은 물론이고 일식, 양식, 중식을 다 배운다고 해볼게요 그럼 12년이면 진짜 다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먹는 음식의 요리가 훨씬 더 맛있어질 겁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즉,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은 미적분학이 아니라 요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미적분학보다 요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요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이 있고 우리 삶을 바로바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미적분학을 배웠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그냥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지 절대 뭐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로보트 기호사키는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미적분학같이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거 말고 로보트 기호사키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그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로보트 기호사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경제적 자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파는 방법입니다 이 파는 방법은 수입에 대한 통제를 얘기해요 자본주의사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번 거예요 무엇을 사는 사람은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무엇을 팔면 돈을 벌게 됐습니다 로보트 기호사키는 그래서 우리가 파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부채에 대한 통제를 얘기합니다 로보트 기호사키가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얘기하죠 비단 이치뿐만 아니라 부채압박, 가난압박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자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법은 부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부채에 대한 통제라는 것은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그러니까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고 부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부채는 늘리고 나쁜 부채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뭔가 삶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금 의아하시는데 저도 이제 좀 부채압박, 가난압박에서는 잘 나왔었는데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환이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인데 기술적인 투자 방법을 강조합니다 기술적인 투자 방법이란 것은 무엇이냐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대한 통제, 기술적인 투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기업가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영업, 그러니까 파는 방법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장기적인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몇 번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고 이전에 로버트 기호사키 다른 책을 리뷰했을 때도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술적인 투자 왜 나왔을까요?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기술적인 투자를 한 것은 무엇이고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투자는요 우리가 하는 용접이라든지 이런 테크닉한 숙련된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 보시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매출, 순위, 재무제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는 건데 여기서 기술적인 투자라는 것은 이런 차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라고 보면 그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 그 기술적인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버트 기호사키는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가나 금, 이런 가격 같은 거 차트로 된 거 보시면 97년도에 이 주가가 얼마였는지 2002년에는 주가가 얼마였는지 2022년에는 주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게 이 기업의 주식이 가장 낮을 때 가격이 얼마였고 가장 높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가 다 나오죠 그렇죠? 이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반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로버트 기호사키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위험을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통제다 이 통제는 무엇이냐 바로 교육인데 우리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히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통제를 잡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통제를 잡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첫 번째, 파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부전한 투자 방법 세 번째, 기술적인 투자 방법 이 세 가지는 수입에 대한 통제 부채에 대한 통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 확 와 닿으셨나요? 저는 이걸 보고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정말 우리가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셀러리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가, 투자가가 되어야 된다 로봇 교사는 궁극적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